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업만 듣고 그것들에 대한 복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큰 점프가 되기는 힘들 거예요. 아이들이 학원이 아닌 공간에서 자기가 혼자 학습을 할 때 선생님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 수업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복귀시켜보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정확하게 이 깊이를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안녕하세요. KNS에서 외고전사고를 담당한 윤상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외고전사고반 특강을 고려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간략하게 이 수업이 어떠한 목표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고전사고반의 특징, 어떠한 학습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식의 관리 방안을 가지고서 저희가 학생들을 지금 지도를 하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조금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업 대상은 보시다시피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외고를 조금 지망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전사고 쪽을 이제 희망하는 학생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심화 과정을 아무래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수준 자체도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 과목에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것들을 다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외고 쪽이나 이제 전사고 쪽에 1학년 학생들의 내신을 좀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사실 적정한 정도의 이제 학습으로는 사실 이제 1등급을 노리기에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이 특강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식의 학습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외고, 전사고를 지망하지 않더라도 현재 이제 영어 과목에서 조금 높은 수준의 실력을 지금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챌린징한 학습을 조금 원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당연히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외고나 전사고 쪽에 이제 학교가 아니더라도 요 근방에 있는 이 일반고의 이제 내신 시험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고 요번에 1등급 컷도 굉장히 이제 높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요정도 암기하면 되겠지 하는 수준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깊이 있는 학습을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대상은 그냥 조금 쉽게 설명하면 최상위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수업에서 목표하는 것은 당연히 일단 내신 1등급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난도 문법 개념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독해에서도 고난도 지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깊이 있는 학습을 최대한 유도하려고 하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탭스를 조금 기반으로 하는 학습이기 때문에 문법 문제도 그렇지만 수능 고난도의 지문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수준 높은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진짜로 어려운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그거에 대한 노출도가 올라가면은 아이들도 조금 어려운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조금 당황하는 것들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탭스 수준의 고난도 어휘 학습까지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다시 한 번 쉽게 얘기 드리면 그냥 이 영어에서 다룰 수 있는 최고난도의 것들을 좀 다 전체적으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KNS에서 진행하는 이 학습 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조금 얘기를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수업 플로우를 얘기를 드리면 총 3시간의 수업으로 이번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이제 등원을 하게 되면은 30분 정도는 리뷰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의 전 학습에 대한 조금 복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시간 10분 정도 각각 문법과 독해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당연히 지금 리뷰 테스트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거나 과제에서 본인이 마무리하지 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이 후관리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모든 학습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현재 저희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교재 좀 샘플인데요. 지금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동안 정규반에서 이제 학습했던 기본적인 그 개념과는 조금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들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웨더저를 생략해서 도치를 이제 이끌어내는 이러한 개념들이 사실 문법 문제만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독해 지문을 이제 학습하다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생길 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런 문법으로도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다. 또한 문법 이제 개념이 이제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조금 심화적이고 특히 지역적인 개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합쳐지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문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법 문제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단순히 이제 밑줄 그어놓고 이게 맞았냐 틀렸냐 하는 그런 어법성 판단은 아니고 문장들을 다 보면서 아이들이 이 안에서의 어떠한 개념들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문장에서 단순히 한 개의 그냥 문법 개념들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개별적으로 다 판별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독해는 사실 아이들이 크게 당황하는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독해 학습을 꾸준히 해왔다면 충분히 익숙하게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일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이 탭스 교재 또는 추가 고난도 지문들을 이제 학습을 할 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영역은 아무래도 추론 영역일 겁니다. 물론 추론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유형들도 저희가 이제 다루겠지만 결국에는 이 독해에서 추론 문제를 통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깊이 있게 이 글을 읽고 이해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아마도 추론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추론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아이들과 다루고 아이들에게 이 깊이 있는 학습을 좀 유도하는 그런 학습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좀 정리를 해드리면 당연히 문법 영역에서는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아이들이 틀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학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학습 체제를 조금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험을 통한 이해도를 파악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보면 문법 문제는 사실 이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또는 어떠한 개념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푸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학습을 준비를 해왔다면 근데 이제 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 글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독해 수업에서는 사실 아이들과 좀 얘기를 할 때 논술형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불편할 거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본인의 생각을 이제 풀어서 써낼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짜 깊이 있게 이 문제를 이 지문을 학습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어법, 옳은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최대한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개별적 질의 응답인데요. 저희가 이제 3시간 동안에 이제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학생들 입장에서 넘어가지 않고 최대한 개별적으로 이제 질문해서 해결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한테도 첫날에 이제 좀 강조할 부분인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최대한 이제 뭐 카톡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게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학부모님들 이 외고전사고 특강을 좀 고려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좀 당부 말씀을 조금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게 저희가 지금 외고전사고반에서 진행하는 학습량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방대해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들을 다 학습하는 거에서도 되게 버거워할 거예요. 수업 시간 안에 다루는 것들은 되게 한정적이겠지만 아이들이 준비해와야 할 것들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문법 50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쑥쑥쑥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닐 거고요. 두 번째 독해에서는 30개에서 한 40개의 지문들을 읽고 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어휘도 저희가 이제 개별적인 어휘문제 이 교재 안에 어휘문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25문제. 그 다음에 이제 듣기도 마찬가지로 30문제. 추가로 저희가 이제 리뷰 테스트에서 어휘 시험이 따로 있죠. 그래서 어휘 교재에서도 한 350개에서 400개 정도에 달하는 어휘량을 이제 학습을 해와야 되는데 딱 이렇게만 봐도 아이들이 절대로 이것들을 하루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 분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꼼꼼하게 이제 풀어오는 것들도 좀 따라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학습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외고전사고반 수업 들으면 좀 많이 향상이 되겠지 하는 조금 생각으로 만약에 수업을 이제 참여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학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학습량을 수행할 능력이 돼야 아이들이 여기에서 얻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학습량이 있기 때문에 어 결코 쉽지 않은 학습이다. 되게 힘들 거예요. 아이들이 준비하는 시간들도 되게 많아질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외고전사고반을 조금 희망한다면 분명히 영어에서 강점이 있는 학생들일 텐데 그래서 최상위권 아이들의 공통점을 제가 아이들과도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제가 직접 겪은 그러한 것들을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리는데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요. 단순히 숙제만 해왔고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면 전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문제집을 사서 푸는 것들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숙제도 열심히 풀되 수업에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 손으로 직접이라고 하는 말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학습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필요한데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업만 듣고 그것들에 대한 복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큰 점프가 되기는 힘들 거예요. 아이들이 학원이 아닌 공간에서 자기가 혼자 학습을 할 때 선생님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 수업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복귀시켜보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정확하게 이 깊이를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마지막은 당연히 2번과 같은 맥락인데 반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수업이 끝나고 다음 주의 수업은 당연히 다른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그 지나간 수업에 대한 복습이 계속해서 누적이 돼야 이 수업이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 한번 듣고 이것들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반복 누적시키는 게 결국에는 이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학습 자세일 건데요. 아이들도 직접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봐야겠다라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외고 전사고반을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이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절대로 향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각오를 하고 이 수업을 조금 참여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